이 사람 오른팔에 왜 뜯겨져 나갔지? 뭐야? 딸렸네? 팔이? 나 이걸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? 야 이거 약간 약간 지렁이 얼굴 같다 이거 약간 뭐라고 그랬니? 반듯반듯해졌네 머리 떼내고 발 다리 다 떼내니까 이거 나 이뻐졌네 괜찮은데? 야 레고 같은데 약간 어떻게 돼 있었지 이거? 이게 아니 이게 아닌데 뭔가 거대해졌다 이게 아닌데? 좀 많이 달라졌네 태가 변해버렸다 내가 이걸로 재밌는 걸 만들 거거든? 어 조금만 기다려봐 야 저거 저거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? 기다려봐봐 아니 옆에 유튜브 보고 있다 갑자기 뭔가 옆에 그윽 하면서 날아갔다 어 완성했다 야 아 겁나 웃기네 이걸 만들고 싶었어 짜안 진짜 겁나 머듭게 끊어줘 우와 뭐지 이게? 야 되게 하찮아졌어 이게 뭐냐고 이거 진짜 하찮아졌어 거꾸로 재생해볼까? 거꾸로? 아 이제 이런 것도 된다고 보자 야 합체로 보이지 합체로 보 특별히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? 아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야 이게 더 귀엽다 야 별 있는 별만 있는 것보다 아 그래? 좀 나눠놔야겠어 이렇게 야 바쿠호야 어? 이거 만들다 보니까 어쩐지 좀 많아졌거든 뭐야 저거? 이거 봐 니셋 자르기 붙이기 하나씩 자르기 디테일하게 자르기 디테일하게 자르기 뭐야 이거 디테일하게 자르기 약하게 터지기 강하게 터지기 매우 강하게 터지기 뭐야 근데 터지기도 해 이거? 하나씩 봐봐 봐봐 자 뭐 일단 자르기는 뭐 아까랑 똑같을 거고 어 뭐 그렇지 붙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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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 이제? 하나씩 자르기 말 그대로 하나씩 자르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붙여주고 디테일하게 자르기 뭐냐 이거 디테일하게 팔질 않아? 야이 잠깐만 야 변신 로봇이다 변신 로봇 터지기 보겠습니다 약하게 터지기 약하게 터지기 어 약하게 터지기 그건 붙이기가 안 돼서 리셋해야 돼 겁나 귀엽네 이거 뭐야 강하게 터지기 좀 세게 터지는 건가 이거? 어 어 말 그대로 강하게 터지기 어 그 말대로 강하게 터지네 아 근데 강하게 터지기보단 약하게 터지기가 더 마음에 든다 아 근데 매우 강하게 터지기라면 야 이건 뭐지? 우와 뭐야 저거 매우 강하게 터지기 야 야 이 정도면 이거면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니 터지는 거지 터지다 못해서 쟤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데 어 야 잠깐만 야 이 느낌으로 하면은 진짜 터지는 느낌 박살나는 느낌 날 거 같아 자 간다 야 진짜 박살난다 진짜로 쩐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이쁜 작품이 나왔는데 이거?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 어 나 약하게 터지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뭔가 귀엽게 뽁뽁 터지잖아 난 그냥 자르기가 제일 마음에 드 아 재밌네 좋다 각별 자르기 각별 자르기